블루 레몬에이드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블루 레몬에이드로? 블루 레몬에이드요? 아 좋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의 시범을 한번 먼저 보고 네. 그러면 시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어 완전 파티로 하네요. 네. 오 제가 그러면 한 번씩 네. 앞에서 가르쳐주세요. 지금 도망가셔서 네. 앞에서 하나씩 가르쳐주시면 이제 배워보겠습니다. 네. 레몬을 먹으면 찡긋하게 된다고요? 그래서 눈에서 눈이 두 번 찡긋 찡긋 그리고 코에서 찡긋 두 번 그리고 레몬을 흔들어주세요. 흔들어! 그 다음 레몬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레몬 만들고 스윙 앙! 하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앙! 드셔두시면 돼요 앙! 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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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싱그마신다니 아이샤 되게 센서한 것 같은데 아이샤랑 그분을 잘해주셔요 대수랑 그 다음에 한 번 더 아이샤 아이샤 징긋 흔들어 레몬 스윙 그 다음에 레몬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점프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서 큰 레몬을 만들어주세요 얼마인가요 이때? 레몬에이 네 이게 큰 레몬입니다 아 네 제가 레몬이 되는 거군요 레몬을 먹고 레몬이 되는 레몬을 먹고 레몬이 되는 맞아요 이거는 서자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오오 네 좋습니다 한 번 해볼까요? 한 번 가보죠 5 6 7 8 레몬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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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여기까지 저희가 한 번 한 번만 더 하고 음악을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 5 6 7 8 레몬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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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노래로 한 번 해볼까요? 네 노래로 진짜 레몬 한 100개 먹으니까요 아 오케이 네 그러면 혹시 마킹 한 번 가능한가요? 노래로 마킹 한 번 마킹 한 번 마킹 한 번 표정은 본 마지막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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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마킹 한 번 하고 표정까지 해서 제대로 한 번 하고 네 감사합니다 마킹 끼볼게요 에그 선생님이 노래를 주셔야 돼요 아 뮤직 큐주세요 오케이 täss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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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렇게 대충 느낌 알았νο? 어 블루레몬에이 근데 이거 하면서 도그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? 네 안 돼요? 제일 커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일 큰 레몬을 만들어 볼게요 레몬 충격이다 뮤직 주세요 감사합니다